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법 또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카리스 님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 전부 다 1번 눌러보시고 저하고 얼굴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나님이 웹젠 최근에 구독하시고 꾸준히 좀 보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카리스 님도 반갑구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1월에 30%로 얼마 안되서 추천받아서 35,000원 웹젠 웹젠 예전에 제가 관심종목에 넣어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보니까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웹젠 게임회사잖아요 그죠 아마 맞죠 게임회사 제가 알기론 그렇는데 자 패스하구요 일단 저는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되요 들어가셔가지고 뭐하는 회사인지 웹젠 자 게임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죠 주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개회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고 한류 게임을 이끌고 이끌고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 재무제표 자 영업이익은 나고 있는지 자 좋다고 좀 밀리죠 그죠 그런 상황이네 이렇게 다 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구요 열심히 보시면 이거 다 알아낼 것 같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럼 분석했던 사람들 왜 그런 분식핵인지 왜 못 밝혀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 분석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적당히만 기본 분석하시구요 그거 정확하게 다 분석하셨던 분들 다 그러면 엉터리 분석된거 아닙니까 분식핵 자기들은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 여기서 다 차트에서 다 나온다는 주의가 저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그래서 어 1월달에 사셨다 했고 35,000원 사셨다 1월달이면 여기고 여기 인근이네 그죠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자 매수였던 지점 제가 그럼 표시 딱 할게요 자 여기 1월달 샀다 했으니까 추세 깨지고입니다 깨지는 날 딱 산거 같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이 모양에 샀다 1번 이것은 월봉 뭐 이런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신세계푸드 제가 실수했네요 이 다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뭐가 잘못됐겠죠 자 닥터케이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 고점에서 샀구요 일단 자 여기만 봐도 15,000원에서 42,000 갔으니까 15,000원 빼면 자 대략 한 3만원 28,000원 정도 어 정도 아 상승했는데 28,000원이면 거의 뭐 한 8,9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다리에서 이런거 사면 된다 안 된다 닥터케이가 맨날 여기 한거 거든요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왜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은 진짜 그런 모양에서 사과역 했거든요 셀트리온은 여기서 사과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특징이 자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가 잠깐 먹고 나온거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 평화하는거 아닙니다 개별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갖고 그럼 여기서 늘려주면 10만원 더 간다 해도 30만원 넘어가지고 지금 목표치가 나와도 나오는데 여기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9만원 그죠 자 여기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슈팅이란 말입니다 슈팅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치 올만큼 왔는데 여기서 팔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시그널 그죠 이것이 주식 상처부 탈출 팁 4 그죠 4인지 3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름을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거니까 주식 기초강의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것부터 딱 먼저 보십시오 간단하게 1 2 3 4 그것만 딱 일단 다 적어놓으세요 정말 돈 됩니다 그럼 이거 쓰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깨지면 팔아야되요 그런데 산다구요 10% 빠졌어요 이날 보이시죠 살까요 그럼 NO 왜 목표치 올만큼 왔고 밑으로 밀리면 여기까지 빠진다 했어요 25만원까지 닥터케 25만원 오면 나 산다 사지마 절대 방송 다 들어갔으면 25만원 딱 왔잖아 여기 근처 그 25만원 저 뒤엔 갚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사면 되겠습니까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어트 바동에 1 2 3 4 5 끝풀이 바동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강하게 한번 그죠 abc로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25만원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네요 그죠 25만원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나와가지고요 자 이것도 하락목표치 딱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25만원 사서 2 3일 만에 20% 먹는 거 보여드리겠다 30만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5만원 먹었잖아요 5만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현재 상황까지 왔는데 자 여기 깨지는 매도 포인트인데 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잘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사면 되겠습니까 오를 만큼 올랐고 그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깨지면 특히 여기서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고 여기 깨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 그런데 샀어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매스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앞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 가격으로 오느냐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느냐 아니 이게 대박 깨지면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깨지면 매수하면 안 되고 특히나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했으니까 더 안 좋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박살이 나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좀 손실포이 있잖아요 지금 35,000원에서 24,000원이면 11,000원이면 30% 조금 안되게 30% 정도 손실 났잖아요 지금 자 지지장 체크해 보자면요 자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전부터 추세선을 꺼보면 자 이렇게는 나와요 자 그리고 상승 강하게 하다가 자 여기 깨지면서 끝났다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도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나머지는 일단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중요 포인트가 자 여기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지권이고 자항권은 여기가 자항권입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은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저항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 중요하고 올라가도 대밀릴 가능성 높다 본인 매수권이 여기 위니까 일단 얼마나 짧게 손절 잘 해내는가가 급섭니다 여러분 아 지금 시나님은 이거 빨리 스크린 캡처 하든지 아니면 사진 찍으세요 빨리 네 박정숙님 반갑습니다 자 OCI 10만 7천 원 10% 요거 다음에 제가 신세계 푸드 해야됩니다 그죠 자 자 잠깐 모니터 하고 있는게 조금 버벅거려서 잠깐 고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뭐 12명 시청중이신데 자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 남겨 주시고 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거 좋아합니다 저는 자 사진 찍으실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아 진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후에 여기 22,400원 깨지면 밑으로 2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시는게 더 좋아보인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선에 상단 저항이 상당히 심할거기 때문에 2,470원 정도권 아 돌파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위에 26,700원도 저항대다 강한 저항대다 이 평선 241 20일 60일 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다 여기 241 가장 강한 저항대 26,600원 당장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26,6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적당하게 비중조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거구요 그 다음 신세계푸드 아 순서가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어 신세계푸드 좋네요 자 지금 방송 제대로 되는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신태섭님 어 카톡 초대 어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초대하죠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실겁니까 하시겠다면 8번 눌러보십시오 8번 하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본인 어 지금 그 나중에 제 댓글에다가 최근 방송 댓글에다가 본인 어 메일 보내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비밀번호 가르쳐 드려야되기 때문에 8888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하면 제가 보내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지만 음 왜냐하면요 공부 열심히 안하고 하면요 제가 힘이 빠져요 저는 열심히 올리고 싶은데 10군동 하고 뭐 이러면 제가 힘이 빠져서 그래요 다른 분 피해가니까 공부 열심히 안하면 제가 내보낸다고 지금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신세계푸드를 접근하면 좋겠다 접근하면 괜찮겠냐고 말씀했죠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지금 채팅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씀한거면 7번 눌러보세요 7번 신규 진입 맞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 한번 봐야되겠어요 월봉 자 이 회사는 상장은 2001년 정도에 했고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고 요렇게 자 추세상 지금 귀에 닦지 않도록 지금 배우잖아 지우님 정말 진우라 해도 되고 지우라 해도 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 진우라 하겠습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진우님 아 죄송합니다 진우님 이거 지금 귀에 닦지 않게 안생겼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넣읍니다 이렇게 이거 추세상 자꾸 설명해 드리잖아 지금 안 들었던거 자꾸 나오죠 추세상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야기 못하니까 케이스 나올 때마다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아 이건 표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자 여기 저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은 저점을 연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박스권 돌파 여기 박스권 돌파 여기 저점되어 맞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3개를 돌파하게 되면 그 종목 베리 굿 뭐라구요 추세선 3개 이렇게 돌파했다 베리 굿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팅 같이 남겨주면 좋습니다 아 추세선 3개 돌파 만약 시간 되시는 분 핸드폰 이런거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안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강의하는 것처럼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추세선 3개도 다 돌파하고 끝내주고 가고 있다 현재 그러나 그러나 월봉상 보면 여기 단기 저항 보이시죠 여기 저항땝니다 17만원 초반 17만원 중반은 저항때다 그리고 25만원까지 갔다 자 그러면 아 피보나치 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온다니까요 진짜로 이래도 공부 안할겁니까 진짜 제가 잘한단 말 하분도 한지 없습니다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분명히 됩니다 공부하시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만 가지고 어느정도 밀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로 자 그러면 382 50% 61.8% 까지 중에 자 몇 퍼센트 까지 밀리고 올라가면 좋다? 진우님 빨리 대답하세요 진우님은 많이 들었으니까 자 다른 분도 대답하세요 자 그래서 32.5% 까지 빠지면 좋은데 가장 50% 61.8% 까지 빠졌다 그러나 61.8%에서 수돗하면 마지노선이거든요 괜찮거든요 매치가 딱딱 떨어지죠 여기 그냥 아무 때나 끈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 중요 반등 포인트에서 딱 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꺼야 될지 여기서 꺼야 될지 이러면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딱 꺼야 됩니다 그러면 딱 아 여기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터 랠리 빡 했는데 그기부터 상승폭이 얼마까지 조정받았다? 자 61.8% 까지 조정받았다 그러면 괜찮네 나름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네 그러면 반등시에는 자 이것도 피보나치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반등시 저항권은 어디인데 얼마만큼 저항을 받으면 좋은데 이거 설명 오늘 안했잖아요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서 까꿀로 가는 겁니다 저점에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 그러면 38.2% 50% 61.8% 인데 그냥 눈치 딱 나오죠 어디까지 반등하는게 좋겠습니까 진우님 빨리 답해보세요 자 나머지 분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61.8% 까지 강하게 반등하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자 32.8% 권력 정도는 지금 돌파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어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이후 여기 고점 부위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자 1봉에서도 아까 팍 됐거든요 자 선아님인가 어느 분입니까 제가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진 찍으십시오 자 반등 어디까지 하면 좋다 여기 선 라인까지 반등하면 좋다 자 사진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일봉 일분봉 아니죠 일봉상에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자꾸 뭐 좀 버벅거리는데 이해하시고요 약간 흥분했습니다 집중하면 흥분이 되거든요 자꾸 아휴 좀 차분하게 하고요 자 하락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도 끌 수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끌 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 이런식으로 아주 강한 추세로 갈거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다 돌파해냈고 자 닥터 케이의 설명이 뉘앙스로 들어보면 절대 적금금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내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만한 권력이니까 뭐 절대 금지라는 말도 안 나오고 이런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봉으로 먼저 체크하시고 일봉으로 이제 어디가 지지정환권인지 이제 이렇게 체크해 나가신 겁니다 자 여기 지지권입니다 일단 그래서 당장 당장의 아 추세를 보면 자 대략 이런 추세가 있다 이런 추세에서 움직였다 자 그래서 목표치를 이후입니다 이후 상황까지 이야기 드리는데 12만원에서 17만 7천원 여기 박스권이죠 자 이거 오늘만 해도 복습을 지금 몇 번 하는 겁니까?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기회 박힌다니까요 12만원에서 10 그냥 간단하게 18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약간 윗걸리도 있으니까 그럼 6만원 아닙니까? 6만원 더하게 되면 24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야 참 이것도 딱 떨어지네 일단 예? 나중에 정거점 인근까지 가면 지금 당장 아닙니다 시간 제법 걸릴 겁니다 길게 분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거점 이상은 당장은 못 뚫고 갈 것이다 그 기간은 자 여기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못 간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1년 이내에 가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때 잘못 제가 판단이 틀렸네요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위에 17만 7천원 강한 저항 예상되고 자 상승폭 제법 있고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언제 접근하면 좋겠느냐 10분할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2,3에 분할하는데 자 그거는 물타기 아닙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하는건 분할입니다 15만 5천원 15만원 사이에서 1차 매수 들어가구요 2차 매수 그래서 아 14만 4천원 정도 지지 되는거 보고 반등할 때 2차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아 마지노선으로 14만원 정도까지 밀리면 강하게 안 밀려야 됩니다 3차 정도 해볼 수 있으나 3차 이후에 강하게 밀리면 비중축소 이런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까지 강하게 밀리면 사실은 적가는 안하는게 좋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뭐 매수하는게 좋은데 여기서 반등 지켜보고 있다가 손절 라인은 여기 잡고 깨지는거 보면 손절 절반 정도 하고 자 더 깨지면 다 손절하고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2차 정도 분할 매수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반등 시도 놓은거 딱 보면 손절은 아니니까 추가로 한 번 더 세 번 그런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한 15만원 정도 오면 사볼만 하겠네요 이러고 딱 말지 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방송 아 녹화인가 몇 번 들으시면서 요거 메모 딱 해 놓으십시오 요것도 사진 찍으십시오 사진 요것도 딱 사진 찍으십시오 그래서 이거 매수 가능 권력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걸쳐 놨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무조건이 아니라 크게 빵빵빵 떨어지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니 매수 포인트 놓았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쉽게 안 깨질 겁니다 여기서도 딱 딱 정 지지 받으면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안 눌려줘서 그렇지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여기 오면 잘 안 깨집니다 여기서 딱 반등 놓을 겁니다 사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죠 자 신세계 푸드까지 했고 OCI 아 질문하셨죠 아 스트레이트로 2시간째 하고 있네요 하하 예 지우님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면 30%도 아니고 38.2%고요 그 다음에 아 방송 안에 보면 피보나치 있습니다 그거 먼저 딱 체크해 보세요 그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거 먼저 딱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OCI 질문하신 분 지금 계시면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우님 그 공부하세요 중요합니다 아까 딱 대번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 누굽니까 나가셨는데 신태섭님이 나가셨는데 첫 보기에 3 4 5 5 5 5 5 5 5 5 돌아가지마라 A B C 깨진다 이거 똑같잖아 셀트리언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맞으면 8번 이러보십시오 또 흥분하고 10만 7천 6백 10만 7천 6백은 10% 사셨다 언제 사셨는가 날짜 한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날짜 중요합니다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10만 7천 대략 여기 근처죠 지난 목요일 이야 이거는 닥터케이가 설명했던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약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서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50만원 반당하면 얼마 빠질 수 있다 15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35만원이다 여기에서 가볍게 40만원까지 갈 수 있다 매수 가능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 가능한 포인트는 하겠으나 직장인들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진 찍으십시오 이거 하락 목표치 여기서 요만큼 빠졌으니까 60만원에서 45만원 15만원 빠졌으니까 반등을 50만원까지 했으면 야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당장 아니라 빠질 수 있어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빠져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지지부진하면서 즉직직 빠지는 거 그거 말고요 이건 급락 후 양봉 선거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팍 빠졌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하락 목표치 자 그래서 이거 비슷하잖아요 OCI가 그래도 회사가 괜찮잖아요 원래 그죠 자 이게 태양광입니까 뭡니까 그거 비슷한 회사잖아요 그죠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거 제법 이거 너무 똑같네 좀 전에 설명해가고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은 보다보면 진짜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눈에 딱딱딱 익히면 이후에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올라가도 여기까지가 목표치고 당장은 밀리고 밀릴 때 기관외국인 적당히 들어오면 다시 매수세 들어온 거 보고 양봉 쓰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저항받을 거기 때문에 또 팔고 밑에 내려가면 사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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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사가 쭉쭉쭉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 이것도 엘리에터 파동 건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종목으로 ABC를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충분히 강의 내용으로도 적용이 되는 건데 크게 보면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자 18만 6천원 정도 해서 13만 9천원 14만원이라고 할게요 14만원이면 4만 7천원 정도 빠졌잖아요 4만 7천원 빠졌으면 여기에 4만 7천원 빼게 되면 9천 3백 아 9만 3천원 9만 3천원 10만원까지 왔으니까 목표치 왔다 목표치 금납후 첫 양봉이 썼으니까 매수 포인트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보고 들어갔으면 그렇게 보고 들어갔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뭐 때문에 들어간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왜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자 여기 폭만큼 저는 아까 눈에 보였던 겁니다 자 여기 폭만큼 이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자 이 폭도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금납후 첫 양봉 정도는 보고 들어갈 수 있을만한 포인트다 그렇게 봤다구요 멋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오크롱 좀 잘하시는 분인데 그거 볼 줄 아시면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속다리신데 이거 아까 뭐 어떻게 보고 하셨다구요 제가 이야기한 걸 너무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아 속다리신데 이거 올라가는 거 같아서 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으면 8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깨지면 안 되는 자치집권이 한번 깨졌다 강하게 그것도 뭐 반등 한번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빠졌다 여기 정말 강하게 저항 받을 것이다 일단 예상되구요 20일 2평에 저항도 받잖아요 모든 2평선 다 꼬꼬라졌거든요 쭉 들어가는 종목 아니고 12만원대까지 가면 차익실현 하셔라 저는 예측으로 다 차익실현 하셔라 아까하고 말 다릅니다 아까는 절반 끊어먹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12만원 만약에 가면 난 다 청산하셔라 더 올라가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대인데 한번 반등도 못하고 팍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가면 저항 강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되고 여기 기간 외국인 매수세 크게 진카 아니다 여자분이라서 진카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포카 칠 때 진짜 들은 카드 진카 뻥카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 인근 공매도 물량들 아마 회수하는거지 크게 진짜 매수세 알 것 같다 일단 그런 판단 들구요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구요 그래서 여기 반등 시도 놓으면 강하게 놓으면 상관없고 위골이 딱 다른 조짐 놓으면 다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당분간 보지 마시라 그런거 한번 노리고 더 가는 겁니다 야 그것도 센서시네 어쨌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석 달 됐다 했으니까 이거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 들어간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무시하는게 아니구요 이러한 충분한 이렇게 긴 abc로 하락한 그런 파동을 보고 그리고 목표치 충분히 산정해보고 여기서 딱 갈만한 됐다 싶어서 들어가야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원래는 잘못됐어요 원래는 그거 분석 안되고 샀으면 잘못된겁니다 산거 진잡니다 왜? 닥터케인은 이런데서 사기를 원하거든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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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을 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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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딱 깨지면 깨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깨집니다 보십시오 그죠? 거짓말이 아니고 맞추기 깨어 맞추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 놓으십시오 야 이거 오늘 강인이 너무 죽인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거 추세 유지되어야 되는데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끼어맞추기 아닙니다 이거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면 반등 시도는 한번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올라탔으니 올라가야 되는데 깨지면 밑으로 꼬꾸라져요 이제 더 꼬꾸라집니다 이게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넥 목 제가 모가지라고도 합니다 왜? 근데 그만큼 위험한 자리다 모가지 딱 따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 여기 인근 잘 못 넘어가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거 딱 보십시오 이런걸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해 되십니까? 여기 목이 딱 따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개박살 오늘 좀 단어가 좀 거친데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그 정도는 용인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강한 용어를 쓰는 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셨 이해하셨죠 10만원 만약에 깨지거나 내일 내일 만약에 밀리는 모습 보이면 다 차익실현하십시오 차익실현 맞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 맞네 그죠 10만 7천원 샀다 했으니까 내일 지지부진하면 안 됩니다 내일 딱 올라가야 돼요 지지부진하고 본인 매수가 인근 오면 그냥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에이 벌었다가 번전 내지는 그때 얼마 벌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현재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5분봉이거든요 5분봉 자 그래서 분봉매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닥터K가 온라인 트레이닝센터에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 다음에 맞나 안 맞나 실제 하면서 모의투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이루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오늘 배운 거 있죠 진우님 오늘 배웠다 1번 오늘 배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위로 올라 타가지고 위에서 놀아야 좋다 밑에서 놀아야 좋다 위에서 오르면 럭키세븐 아니면 밑에서 하는 게 더 좋다 8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거점 인간도 돌파하면서 하락하던 추세 하락하던 추세 이거 돌려내고 이제 상승권으로 돌았었고 여기 2평선 다 정배열권 그러면 살짝 밀리더라도 10만 8천원 10만 9천원 이게 안 밀리는 게 좋고 잘 안 밀릴 수 있고 시장이 되게 힘들지만 많으면 적당하게 눌리목 주다가 많이 밀리면 차익실현 다 하시고 이거 강하게 뚫고 하면 11만 3천원까지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나 11만 2천원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자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참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기업 자 유진기업까지만 하고요 저 밥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했습니다 예 아휴 알겠습니다 예 유진기업만 보여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했다 했으니 패스합니다 회계 전문이니까 저보다 더 잘 할 거고요 저는 회계 잘 그냥 간단하게 책임기 본다 했습니다 이에서 옛날에 뭐하는 회사인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건축 자 이렇게 모르겠으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봅니다 이렇게 유경선 저분 이름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뭐 있습니다 그죠 저분 유진기업 회장이라서 그런가 저분 뉴스나 이런 데 좀 나오는 분인데 레미콘 생산 판매 생산 판매 남북 경협 때문에 좀 핫했겠네 그죠 그런데 808권도 된다 했고 그렇게 심하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4만원 하고 하니까 그거보다 뭐 현대제철 이런 거 좀 싸보이니까 이런 거 사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사놓으면 덜 부담스럽다 기억하십시오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꼭대기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인데 만약에 비교했을 때 하나는 30만원짜리고 하나는 5만원짜리다 그러면 30만원짜리 하나 사면 되고 5만원짜리 6개 사니까 사람 기분이 심리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가진 거 같아가지고 곱하기 10하면 600 60, 600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 같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를 적당한 가격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GS건설하고 현대건설도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모양 많이 억울해졌잖아요 이거 여기서 박살하고 왔다갔다 접근하지 말자고 그랬고 감탄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인근 왔다갔다 하는 거 먹겠다는 거는 상관없고 여기 깨지면 손절이고 그 다음 GS건설도 자 여기서 밀리고 여기 인근 박살건 아니겠나 싶고 GS건설이 모양은 더 좋다 현대건설은 춤을 췄죠 이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접근하지 말자 아니면 5분 복매매로 매매 가능한 사람만 42,000원권 왔을 때 스무스하게 왔을 때 이날처럼 양봉 빡 세우면 사고 여기 46,000원까지 끌고 가는 거 상관없다 그리고 깨지면 42,000원 무조건 깨지면 무조건 손절 그거 각오되어 있으면 몰라도 추천 안합니다 해라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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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살만하긴 합니다 아까 어 방송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쭉쭉 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유진기업 설명해 보면 자 월봉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 당장은 별로 뭐 매력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모양 별로죠 세게 상승하던 추세대로 세게 갔으면 가볍게 밀려야 되는데 대박 깨졌어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는게 정상이다 7번 올라가는게 정상이다 8번 내려가는게 정상이다 7번 올라가는게 정상이다 8번 그래서 당장은 별로 접근 안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진우님은 저하고 계속 공부하니까 다음에 계속 보다가 본인이 포인트 나왔다 싶을 때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현대건설하고 모양 비슷하잖아요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 보다 더 안좋지만 왜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 현대건설 뭐 이렇잖아요 대충 그쵸 대충 이렇잖아요 현대건설 근데 이거는 더 밑으로 더 깼잖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더 깼잖아 이렇게 60일 안 깨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자 이거하고 똑같은게 뭐라고 HLB 자 뭐 계속 연결되네요 그죠 자 이러면서 공부 계속 하는 겁니다 귀에 닦지 않잖아요 지금 HLB 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밀리면 60일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구요 10만원에서 팔았잖아요 지금 10만원 갔습니까 못가요 잘 이거 깨면 안되거든요 올라가면 자꾸 받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깼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돌파해도 8000원대 넘어가기 힘들다 일단 왜냐면 여기서도 수둡했던 자리고 여기서 수둡했던 자리고 여도 수둡했던 자리고 그럼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팍 깨지고 60일에 겨우 반등 시도 나왔으면 여기 그래도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지 근데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못 갑니다 여기 위에 잘 못 가요 자 못 간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난중에 정말 접근하고 싶으면 70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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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딱 더 밀리면 여기 이평선 지지되고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돌파했으면 뭐라구요 지지받습니다 돌파되면 장이 지지받고 쭉 가고 여기 오면 포인트 한번 놓을 겁니다 7000원 그러면 7000원 딱 들어갔다가 가볍게 단타 딱 치고 놓으세요 밀리는 거 보고 그 말고는 접근금지 자 이해 됐으면 1번 예 오늘 방송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예 올려드립니다 자세가 마음에 듭니다 김은혜님도 제가 후보로 올리겠습니다 제 채팅방 저는 공부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다른 분들이 줌 쉬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그래서 그렇지 저 제가 기록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할 때인데 저녁 8시에 시작했어요 저녁 8시에 했는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안 쉬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이거 빼고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야 저도 대단하고 그분들도 계속 봤어 계속 안 나가고 한 4명이 저 밤도 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거 대본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 앞에 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한 거 딱 펴놨습니다 그거 메모해 놓은 거 그냥 머리에 있는 거 머리에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13면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있는 거 제가 아는 거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자동으로 나와요 솔직히 그 부분은 잘난 척도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저는 노래 만들어 부르거든요 옛날에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수 출신이잖아요 앞에 닥터 케이요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이거 제가 작차 제가 작곡에 한 거거든요 녹음도 했고요 해운대 버스킹 아 난 저번에 있었건데 어저께 버스킹하고 왔습니다 아 방송 못 들은 분 계실텐데 팁을 누가 10만원 주고 갔어요 수표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첫번 첫번째 팁인데 12만천원 받았거든요 팁을 아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콜센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수표에 번호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자에요 진자 가짜 아닙니다 와 그래서 너무 진자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정시야도 해놨는데 그래서 아 이야기 옆으로 좀 샜는데요 너무 스트레이트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또 방송 마칠 거니까 이제 가볍게 이야기 좀 푸는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요 저 진짜 밤새도록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자 제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제 단점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비중 조절 제가 비중 조절이 문제에요 비중 조절이 한번 꼽히면 그냥 확 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먹을 때 쫙 먹고 갑니다 근데 한번 깨질 때 좀 크게 깨져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이너리그로 내려왔어요 감히 메이저리그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스스로 마이너리그로 내려왔습니다 자 진우님하고 공부하는데 마이너리그로 내려와서 모의투자합니다 실전투자 수돗했습니다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수돗하고 3개월 동안 딱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 오후 9시에 들어오십시오 한 2시간 할 겁니다 대략 진우님이 농담삼아 진우님이 농담삼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수익이고 셋째 날 초반에 좀 깨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손질로 오겠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깨지면 부끄럽잖아 딱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깨지길 바란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그랬겠죠 위기 대응 능력을 보고 싶다 이러면서 깨지길 바란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플러스를 끝냈습니다 플러스를 끝냈는데 자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농담 저도 농담인데 깨지면 대박 깨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물을 그냥 한방에 그냥 왔다갔다 하거든요 순간 평정심 이러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주식도 다를 바 없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시나리오를 저점 고점 아니면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 2 3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아까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갈 때 1 1로 갈 때는 그러니까 크게 강하게 갈 때는 팔 필요 없고 고점 부위로 가는 과정에 윗골이 달고 하면 절반 청산 그리고 밑에서 눌려주면 팔았던 거 물량만큼 다시 매수 치고 받고 그게 2번 세 번째는 확 밀려버린 것 같으면 다 청산 이런 식으로 그걸로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메모를 딱 해 놓던지 해가지고 딱 그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손실도 커지고 수익도 많이 통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화 방송도 보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메모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님하고 아까 신태섭님하고는 적극적으로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신태섭님은 제가 초대하겠다 했고요 그 대신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꾸준히 공부하시는지 체크하고 밑에 공부했습니다 댓글로 표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야 아니깐요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열정 있게 공부 같이 해 주셔서 분석 같이 하고 해서 저도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맛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실시간 메세지 갑니다